나도 필요해요! 나도 필요해요! 저거 채널 아니에요? 채널? 준비 됐습니다! 럭키 선생님! 슈퍼르 쥬니얼 그룹 메세 삽쇠 바라 건 삽쇠 하루종일 그댈 안고 사랑노래 부를래요 달콤한 그댈 향기도 더 좋아 그댈 위원할 베개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삽쇠 삽쇠 서비스가 삽쇠 삽쇠가 제일 좋은 두개는 두개 여섯개 섭쇠 바라 섭섭한 사람? 연기인파가 다른 외국인들과 말없이 연기인트 유도하는거 제작진 저거 있어야해요 일부러 못맞추게 제대로 안하고 그러면 걱정하지마 엥동하게 하는거에요 연기 연기자 출신이에요 옛날에 야인시대에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요? 워텔코 소련으로 제가 나왔잖아요 김두한 잡고 다녀 김두한 너 잡고 다니겠어 와 진짜로? 근데 영무 옛날에 연기 못해 옛날에 했었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못한다는거잖아 그렇죠 한번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힌트 주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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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T 아니야? 우리중에 한명이야 몇명이냐고? 고기 육? 제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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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루에 여섯끼 먹는 사람? 어? 어? 형이 정답일까요? 나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나고? 썹쇠발라 신동 한번 가자 정답! 신동! 아니야 슈퍼주니어에서 노래하는 사람 아니면 아니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잖아 다 노래하잖아 내가 봤을 때 뚱뚱한 사람 아니면 슈퍼주니어를 만든 사람 이수만 선생님 아니면 슈퍼주니어의 리더 그렇지 정확한 질문이구나 나이 제일 많은 사람 뭐 이런걸 수도 있고 슈퍼주니어 중 군 복무 중인 사람 아니 6명 중에 아 형 형이 아니라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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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마지막 뒤인데 2등 2등 가자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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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쇠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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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아 내가 아까 얘기했었네 희철이 형 얘기했었네 아 나 캐리어 진짜 필요한데 진짜 지금 오전에 바퀴가 하나 고장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형아 우리 지금 흐름 탔어야 돼 지금 안 간 거 가봐 아랍어 아랍 인물 상 오케이 어떤 선물 관리가 있는데요 피부관리기 피부관리기 세미씨 문제 내줍쇼 에이호우 아이슴 에이호우 아이슴 뭐임마?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아니 너무 아니 죄송해요 너무 짧아서 왜이야? 에이호우 아이스미 네 에이호bour싱 에이호위 이집 influenza 에 호 circuits 에이호우 아이스미 아 아 에이호우에 에이호우에 이집틴 아니야? 에호우가 뭘까? 보통 나라 이름은 비슷한데 히트 볼까? 한국어 섞어서 문제 다시 읽어주기 같아 어 그래 이거 짧아서 그게 더 맞겠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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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 들어가면 안 뜨지 선생님 컷 하세요 선생님 우리 회의 끊었습니다 문제 들어 볼게요 It's me 무엇입니까? 반대편anca자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힌트 안쓴 걸로 해야 되요 왜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 했으면 가ва 안되지 근데 질문상이면 정확하게 봐줍니다 문장은 제가 나눠서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공개가 맞춘 거잖아 제가 amc라서 제 생각은 저렇게 해도 적 liberal 독출증이 있 capitalism 그냥 혹시 그냥 나는 누구일까요가 진짜 문제 아닐까? 나는 누구일까요 그냥? 정답이 쌤이 인물이고 왜냐면 약간 관종 느낌이 나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한 번 외쳐봐도 돼? 정답! 정답! 한 번 해! 쌤이! 아까 그랬어! 내가 처음 해! 내가 처음 해! 쌤이 아니야? 쌤이! 쌤이! 너무...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